네 강희진이 알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신공공 서비스론까지 좀 말씀을 드렸죠. 지금 다음 나올 내용이 행정학의 접근방법에 대한 문제예요. 아마 공부하시는 내용 중에 가장 추상적인 내용이 될 거예요. 손에 와닿지는 않겠지만 제가 가능하면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노란색으로 이렇게 책이 없어요. 책이 없고 추가로 제가 적었어요. 기출에 나왔던 내용들은 아니지만 제가 이 내용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 제가 뭐 가능하시면 인터넷 뜨신 분들은 여기 잠깐 멈추시고 필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단 행정의 환경이란 말이 나와요. 자주 나와요. 행정의 환경에 영향받는다. 환경이 대체 뭘까? 에 대해서 조금 가져왔는데 일단 정치적 환경이라는 게 있어요. 정치 환경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바뀐다. 정권이 바뀌면 그 주요 정책이 바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분배 정책으로 좀 많이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성장 위주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통 우리가 여당, 야당을 하잖아요. 그때 보면 당의 전체적으로 방향이 약간 다르잖아요. 점점 비슷해지고 있지만 어쨌든. 그러다 보면 정치적 환경이 바뀌어버리면 예를 들어 대선 공략으로 최저임금 올리겠다 더. 그럼 정책의 영향을 받죠. 마찬가지로 복지 수단을 더 주겠다. 혹은 줄이겠다. 그러면 아니면 복지가 보편적 복지를 하겠다. 아니면 차별적인 복지를 하겠다. 이거는 어떻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철학적 영향이 철학. 이렇게 말 쓰죠.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어쩌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정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이런 환경이 바뀌면 행정 정책도 영향을 받겠죠. 이런 식으로. 정책이 바뀌고. 그다음 법적 환경도 있는데 사실 이거 어떤 게 있냐면 공무원 입기 가시면 법치 행정대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 이 법이 현실가 너무 떨어져 있어. 이런 거예요. 이 수당 줘야 되는데 수당이 법 규정상 매월 5만 원짜리 있다. 5만 원짜리 수당이 있다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실제 구수당이 수혜자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돼. 좀 많이 줘야 돼. 그런데 그러면 이 법과 현실하고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공무원은 어떻게 해요? 법치 행정해야 돼. 그런데 이게 또 현실이 잘 안 맞는 거죠.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 경제적 환경. 지금 어떻죠? 지금 경기 침체인가요? 이거 호황이에요.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코로나 이후에 고스피는 많이 올라갔어요. 고스피 주수가 엄청 많이 올라갔죠. 주식이 많이 올라갔고 또 부동산도 굉장히 가위되어 있죠. 어떻게 정부가 부동산 전체를 계속 내어놓잖아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규제도 하고요. 그다음 공공주택도 공급을 확대한다고 하고 이런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잖아요. 네 번째 볼까요? 사회적 환경이란 게 또 사회적 환경. 사회적 환경 어때요? 요즘 저출산 고령화 맞죠? 출산은 안 해요.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니까 그런데 수명은 또 늘어가죠. 그리고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그의 환경 변화에 맞는 정책을 또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출산 장려 정책. 요즘은 자녀 가지게 되면 엄청나게 인센티브를 많이 줘요.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는 제 때 어떤 제 또래 보면 친구 혹은 친구 아니죠. 형제가 둘밖에 없어. 대부분 다 둘이었어요. 그때 그 구호가 뭐였냐면 둘 만나 잘 기르자. 그러다 하나까지 바뀌었지. 자꾸 인구가 늘어나니까. 지금은 다시 또 많이 나으라고 하죠.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든다고 이제는. 그리고 또 이제 의료 서비스가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평균 수익이 많이 늘었죠. 그래서 우리가 급격하게 고령화 사례 지급도 진행되고 있죠. 그러면 이런 환경에 맞춰서 정책도 따라가야 되겠죠. 노인들이 많아졌다. 노인들에 대해서 일자리 정책도 좀 문제되고 있죠. 요즘 60에 퇴직하신다 하신다 하지만 그 위에 일을 많이 하잖아요. 몸이 건강한데. 건강하신 분들이 다 할 수 있잖아요. 또 하시려고 하고 그러면 그 위에 맡은 정책이 필요하고 또 저출산 또 예를 들어서 결혼 관련해서도 정책들이 다 펼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회적 환경이 될 테고요. 또 기술적 환경은 ICT 같은 기술이 많이 발전했죠. 요즘 행정 서비스도 집에 다 되잖아요. 집에 다 해결나죠. 여러분 시험 등록할 때 인터넷 다 하잖아요. 물론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제가 대학 입학할 때 한 20년 됐거든요. 입학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인터넷하고 종이 문서하고 병행될 때였어요. 대학 원서 쓸 때 종이를 썼다니까 손으로. 손으로 써가지고 우편을 보내. 그런데 그것도 하는 데도 있었고 인터넷으로 지금 시스템처럼 접수한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전환식이었어요. 지금 어때요? 혹시 오셨을 때 종이를 쓰나요? 이제 안 쓰죠. 그냥 사이트 들어가서 시험 등록하고 결제하면 바로 다 넘어가죠.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오래 안 됐어요. 그렇게까지. 불과 20년 안 됐죠. 10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병행을 했어요. 공공기관에서 공무원 응시 해서 딱 적었죠. 지금은 다 프린트로 다 돼 있고 그리고 예전에 응시표 막 들고 갔거든요. 지금도 들고 가긴 한데 사실 없어도 돼. 신분증 못 씁니다. 지금은 다 등록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따라서 행령 서비스도 바뀌게 됐죠. 요즘 앱 다 하죠. 요즘 기간마다 유행이 뭔지 아세요? 유튜브 채널 다 있어. 그래서 법무부들 유튜브 채널. 각 부처마다 다 만들어놨어. 예전에 페이스북 만들다가 지금 유튜브가 유행하니까 유튜브 통해서 각종 정책들을 자기 알리고 싶어 한 것들 있죠. 유튜브 다 만들어놨어. 그래서 신규 직원들과 유튜브 나오고 그래. 문화적 환경에 관련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문화적 권위지가 좀 강해요. 위에서 약간 아래 상하관계가 좀 강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딜 가든 간에. 나이 가지고 상하관계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특히 이제 안 그러신 분도 계시지만 나이 가지고 이렇게 처음 본 사람한테 반말하고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죠. 아직까지. 문화가 있었거든요. 잘못됐다가 아니라 사실은. 집단주의. 이런 것도 강하죠. 요즘 개인주의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근무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집단주의가 강해요. 그래서 뭔가 같이 해야 된다. 뭔가 개별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뭔가 같이 해야 된다고 있고. 원정주의도 좀 강해요. 원정주의. 아 뭐 우리가 남이가. 혹시 네가 좀 잘못하더라도 덮어주려고 하고.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거든요. 그리고 안정주의도 강하죠. 변화보다는. 안정주의도 강하죠. 가만히 들여다보면 공조직이 특히 이렇게 잘 돼 있어. 딱 이렇게 돼 있어. 지금 제가 저도 근무하고 나왔지만 또 여기가 좀 강해요. 근데 이게 분명히 또 나쁘다 할 수는 없어요. 또 이게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제 같은 경우에도 일반 개인주의가 강하면 제가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그냥 그만두는구나 하겠지만 제가 그만둘 때 많은 분들이 응원도 하고 걱정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반드시 나쁘진 않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에 나온 거 말고 좀 말씀드렸고 행정학의 접근방법이라는 주제가 카테고리가 있어요. 사실 여기 뭐가 빠져 있냐면 앞에 사이먼 행태주의가 빠져 있어요. 행태주의가 어디 있었냐면 앞쪽에서 행정학 역사 부분에 있었어요. 행정연구를 할 때 어디를 본다 했죠. 사람, 그 개별 사람의 행동과 태도를 연구하는 게 행태주의적 접근방법. 행정연구는 결국은 거기 일하는 행정인 공무원 개인의 어떤 행동과 태도를 연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 게 행태주의 관점이었어요. 자 그럼 비슷해요. 이름은 우리나라 말로는 비슷하지. 영어는 다르지만 생태주의. 생태주의. 생태로는 접근. 약간 기출문제마다 생태주의라도 하고 생태로는 접근이라고 하고 다 같은 말이에요. 접근방법이 어떤 거냐면 행태주의는 사람한테 관심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생태로는 접근방법에는 환경에 관심을 가져요. 앞서 제가 환경을 길게 말씀드렸죠. 환경에 의해서 행정이 결정된다고 봤어요. 개별적인 관심이 없어. 개별 행정인의 관심 영역이 아니라 행정 환경에 관심을 가져요. 훨씬 거시적이죠. 미시적인 거랑 거시적이 구분하실 수 있나요? 미시적이 작은 거 거시 넓은 거 큰 거죠. 안마디로. 그래서 다루는 범위가 달라요. 예를 들어 항상 이 비유를 들죠. 과학에서 다루는 범위가 화학 같은 경우에는 분자 원자 아주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단위에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역학 같은 경우에 어디에 관심을 가졌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관찰 가능한 것들 그 다음 천체 물리가 어디 가요?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우고 아주 큰 단위를 다루고 있죠. 똑같아요. 개념이 똑같아요. 그래서 개인의 행정이 개인의 어떤 행동과 태도에 관심을 가진 것은 행태로 접근법이고요. 이거 훨씬 넓은 환경 개인보다 훨씬 넓은 범위죠. 문화 이런 것들 다 훨씬 넓잖아요. 얘는 생태로 접근법은 여기 나오죠. 행정연산을 그래서 자연 사회 문화적 환경과 앞서 제가 다 말씀드렸죠. 얘랑 관련시켜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보다는 당연히 집단이 훨씬 단위가 크죠. 집단을 다 분석 단위라고 환경에 의해서 행정이 종속되는 환경결정론적 입장이에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임의론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결정론은 두 가지가 나왔죠. 임의론은 행정이 환경에 둬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고 결정론은 환경일방적으로 행정에 결정하다 본 거예요. 사실 다시 앞으로 가서 보시면 여기 나오죠. 행정 이런 정책 변동이 행정에 영향을 미친다. 일방적으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이거예요. 환경결정론적 입장이에요. 환경에 의해서 행정이 결정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행정에 대한 환경에 대한 행정의 주체적인 역할을 불며 있을 텐데 행정도 예를 들어서 거꾸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텐데 행정의 추구의 목표나 방향을 제시 못하고 무조건 환경에 의해서 행정이 일방적으로 결정된다. 이렇게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거꾸로 이해 되시죠? 그래서 이 생태론 접근법은 정치학 및 문화인류학에서 발전된 것으로 가오스라는 학자가 행정하기 도움을 했어요.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때 신생국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 역사를 보시면 우리나라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독립 언제 했죠? 일본으로 독립할 때가 일본이 폐방하고 나타나잖아요. 2차 대전이 끝날 때 독립했잖아요. 우리나라가 독립한 게 아니라 그때 많은 식민지 국가들 있죠. 유럽 식민지 국가들도 그때 다 독립하면서 신생국이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 그 국가들에 대해서 미국이 좀 주두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그 국가들 좀 발전시켜야 될 것 같아. 그러면 행정적인 측면에서 행정학 자기들이 많이 만들어놨잖아요. 많이 만들어놓은 거 행태주의 만들어놨 거 행태주의 특히 만들어놓은 거 이제 소위 말 신생국 혹은 후진국에 수출한 거지. 그래 우리 행정 너네 연구한 거 너네도 받아들여서 너네 국가 발전 잘 써 라고 했는데 잘 안 돼. 작동이 잘 돼야 되는데 미국에서 했던 게 작동이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다 보니까 그걸 분석해 보니까 야 이거는 행정 어떤 연구라는 것도 결국은 결국은 그 나라의 각 개별 국가의 사회문화적 환경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작동이 잘 안 된다. 그래서 나온 이제 이걸 분석한다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죠. 가오스와 리그스 등이 발전시킨 이론으로 행정의 보편적 이론보다는 중범위 이론에 구축에 자극을 주고요. 행정의 과학과 후진국의 행정현상을 설명하는 듣기 했어요. 결국 얘는 후진국 행정현상 용의야. 그때 미국에서 행태주의하고 있었고요. 이걸 후진국에 놀라니까 저기 해보니까 잘 안 되네? 어? 환경이 다르구나.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접근방법 자체 나온 이유 자체가 후진국의 행정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것들이에요. 지금은 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거 기업적인 거니까. 그래서 가오스라는 학자가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적 환경요소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 7개 작용했어요. 예전에 기출문제 보면 협조가 나올 때 그냥 물어봤어요. 이렇게 그냥 다음 중 가오스가 제시하는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적 환경요소가 아닌 것은? 해서 얘 3개 집어넣고 다른 강의 집어넣겠죠. 이거 굉장히 지엽적이죠. 근데 얘 문제가 한 번 정도 나왔어요. 자주 나올 성질의 것은 아닌데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나올 법한 것들이에요. 지금은 이런 것보다는 이게 생태로는 환경 절정현장 입장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리고 결국 이런 것들이 이란 요소들이 농업사회 산업사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를 했었어요. 이런 게 따라서 자 그리고 리그스에 결국 프리즈모형이라고 나오는데 어떤 말이냐면 우리나라 다 거쳤어. 농업사회에서 우리나라도 농업사회였죠? 농사 안 지었나? 식민지배 때가 사실 농업사회를 봐야 되죠. 이게 결국은 산업사회로 잊어놨는데 이거 한 번에 바뀌겠어요? 그 중간 단계가 있겠죠. 중간 단계 여기 중간 단계 그래서 프리즌적 사회라고 표현했어요. 프리즌적 프리즌이 뭐냐면 그 프리즌이 뭐냐면 아시나요? 그 프리즌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프리즌이야. 과학시간에 배우면 그 프리즌이 이거 있잖아. 이거 저도 초등학교 때 이거 가지고 놓으신 적 있어요? 이거 하면 무지개처럼 쫙 나오잖아. 빛이 이렇게 맞죠? 그게 뭐냐면 왜 프리즌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이 프리즌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오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프리즌 사회가 굉장히 좀 뭐랄까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질 혼합성 가치 규범도 이중화되어 있고 다분파성 기능도 중복되어 있고요. 행정 부패도 막 제도화되어 있고 우리나라 발전 그 개발 도당국 시절에 지금 우리 선진국이 하잖아. 경제개발 5개년을 계획하면서 그 시절에 주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회가 그리고 뭐 과학역의 불확적성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키워드니까 이거 읽어보시면 지나가면 돼요. 그 다음 나올 게 체제론적 접근법이 있어요. 체제론적 접근법 결국은 우리가 생태론적 접근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결정론이다. 환경에 의해서 행정이 결정된다. 그리고 후진국 연구를 위해서 사용한 접근방법이었다. 연소까지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고 나머지는 나중에 문제 풀어보시면서 어디까지 내가 안게 될지 판단해 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체제론적 접근법인데 체제론적 접근법은 가장 거시적인 접근법이에요. 가장 거시적인 접근법 그래서 보시면 다양한 환경본수 중에서 환경을 포함한 가장 거시적인 접근법이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냥 행정이라는 게 있고 이걸 볼게요. 체제론적 접근법이 두 번 그 밑에 이게 아쉬울 거예요. 샤칸스키라는 학자가 나와요. 행정 체제를 나오는데 행정이 있고 바깥에 외부 환경이 있어요. 외부 환경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 투입 국민들이 요구를 한다. 요구를 하면 행정에서 전환을 해서 내부적으로 전환해서 산출 산출했는데 이 산출에 대해서 국민 다시 환경으로 들어가서 다시 활류가 되죠. 이렇게 처음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실 텐데 사회가 논리 굉장히 굉장히 단순해요.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이런 요구 환경에서 요즘 미세먼지 심각한 것 같아. 미세먼지에 대해서 막 언론에서도 언론이나 학계들 혹은 시민단체에 되겠죠. 시민단체에서 이슈를 막 제기하는 거죠. 아 이거 심각한 거야. 정부는 오늘 뭐하고 있어. 이거 지금 중국에서 공장 짓고 지금 미세먼지 심각한데 계속 언론에서도 나오고 시민단체에서도 열고하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학계에서도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얘기하고 그러면 이런 환경에서 이런 요구들이 있거든요. 외부 환경에서 이렇게 이런 전화가 있어서 그러면 행정이 요구를 받아들여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뭘로 전화하면 정책이라는 거죠. 전화 정책. 바꿔야죠. 요구를 산출로 바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요구가 있으니까 산출로 뭐가 나오겠어요. 이런 거 있겠죠. 예를 들어서 차량 공공기관에 차량 오브제 또 아니면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 의무화 이런 정책이라는 것은 산출이 될 거거든요. 밖에서 요구를 하니까 행정이 어? 그래? 이런 요구를 하니까 대책을 내놔야겠네? 그래서 자기들 내부조 다 검토를 해서 내부조를 검토하는 과정이 뭐죠? 나중에 강론에 나와요. 강론에 강론은 전부 행정 내부조인 과정이에요. 강론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처음에 그냥 나오나요? 정책이라는 게 공짜로 나오나요? 여러분들처럼 공무원들 채용을 해야겠죠? 채용해야죠. 이래야지 이제 대책 내놔려면 인사별 인사 이거 개인적 차원이고요. 개인적 차원이 문제고 그 다음 조직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작구청이라는 조직이 만들어놨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예산 돈 있어야지 그리고 이런 대책을 내놓는 과정이 사실은 정책이에요. 챕조2에 배웠고 이거는 지금 행정 전반적으로 다 보시면 이게 전반적으로 왜 제가 했었는지 다시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행정 같은 감옥은 특히 물고 물려있어요. 물고 물려있어요. 총론하고는 나머지 뒤에 정책 그리고 조직 인사랑 다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뒤쪽 내용은 모르시고는 사실은 다 알기 어려워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이렇게 돼 있구나 구조적으로 정도만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배우실 내용이 파슨스의 사회체제가 생존하기 위한 필수적인데 이게 체제론이라서 제가 사실 여기 집어넣게 했는데 여기 이 내용은 어디 들어가냐면 어디 들어가냐면 좀 필기 좀 해주실래요? 제 책 기준으로 페이지 129페이지 보면 잠깐만요 여기 페이지 129페이지에 조직 유용론이에요. 조직 유용론 사실 여기 여기도 들어왔긴 했는데 아마 제가 책을 내년에 다시 개편한다면 얘는 아마 뒤로 보내긴 할 거야. 근데 지금 여기도 나와서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그래서 파슨스라는 학자는 네 가지 지금 나중에 어차피 조직 보시면 다시 일로와서 보실 테니까 네 가지 기능을 얘기했어요. 조직이 사회체제가 생존하려면 어떤 게 필요한가 얘기해야 되겠는데 하나는 적응기능 또 하나는 목표 달성기능 그리고 세 번째는 통합기능 또 하나는 체제 유지기능 이렇게 네 가지로 내놨고요. 그래서 적응기능은 주로 어떤 거냐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역할을 하는 게 생산조직들이 적응기능 역할을 해요. 그래서 민간기업의 제한한 영역 생산하는 것들 기업 얘기고요. 그리고 목표 달성기능은 정치조직들 그래서 정부 행정기능이나 정당이에요. 이게 군문심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대로 나와서 그냥 그냥 다음 중 적응기능하고 여기 매칭이 되는지 물어봤어요. 다른 건 없겠죠. 1번 적응기능 조직은 어떤 거 2번 목표 달성기능 해놓고 얘 적어놔야 되죠. 근데 어떤 건 전화하겠어요. 그치 이런 걸 적어놨겠죠. 그 이론 안에서 설명하는 단어하고 사례를 섞어놔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의 문제예요. 좀 기업적이에요. 어쨌든 사실은.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아 화슨스란 학자가 사회체제 생존하기 위해서 네 가지 기능을 얘기했고 그에 따른 사례들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정도로만 기회가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통합기능을 보니까 통합기능을 보니까 체제 전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하회체결 활동을 통제 조사한 기능인데 통합조직에서 법원이나 경찰서 이런 것들이 사례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딱딱 그 단어하고 잘 안 맞죠. 안 그래요. 유치화하기가 좀 어려워. 유치화하기가. 예를 들어서 적응기능하고 생산조직 적응기능 생산조직이 담당하고 민간기업 등이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단어가 다 다르죠. 그나마 세 번째 통합기능은 통합조직이라서 이름이 같아요. 맞죠. 그리고 예시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법원이나 경찰서 등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역적인 안기문제예요. 안기문제니까 문제 푸시면 그때 또 만나시면 돼요. 그때는 지금 다 배울 필요는 없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세 번째 배울 신제도주의 접근하고 사실은 신제도론적 접근법은 테마 20번에 나오는 합리적 선택 이론하고 다 이어져 있어요. 이어져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는 거의 출제가 매해된다고 보시면 돼요. 군무원 시험에서도 거의 출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출제된 문제라서 신제도론 접근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행정연구의 접근방법이죠. 행정연구할 때 이 제도론적 접근을 말 그대로 제도를 연구하는 거예요. 제도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근데 제가 여기 노란색을 좀 보실래요? 우리나라 선거제도 이런 거 연구하는 거예요. 미국 선거제도가 미국의 미국 행정을 연구할 때 미국 사회를 연구할 때 미국의 선거제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게 교육감 직선제거든요. 교육감 선거를 해요. 그렇죠? 교육감 선거하시나 아시나요? 모르시죠? 우리나라 같은 교육감 선거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사치경찰제가 도입됐어요. 그 시도마다 이제 경찰 조직을 만들었죠. 사치경찰 조직을 자 그런 것들 미국은 다르죠. 미국은 연방경찰제가 있고 또 각 주마다도 경찰이 있고 시마다 기초단체마다 경찰이 다 있거든요. 우리나라랑 다르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회가 어떻게 됐어요? 상원 있고 하원 있죠. 우리는 그거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구분 안 돼 있잖아요. 상하원 구분 안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들이죠. 그 나라를 연구할 때 그 나라의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해 되시나요? 더 쉬운 거 우리나라 여러분들 공무원 채용할 때 어떻게 채용하고 있어요? 시험 보잖아. 그게 다른 나라가 그럴까? 다르죠. 그런데 사실은 시험만 오로지 시험 성적 갖고 보는 거 채용하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할 수도 있어요. 보통 어떻게 채용하죠? 기업들은 그 사람이 이때까지 공부해왔던 거 학점 각종 대회활동 그다음에 면접도 굉장히 힘들죠. 보기는 몇십 대 일이죠. 그런 것들 요소가 훨씬 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공무원 채용 제도는 그거 없죠. 완전 실적주의에 따르고 있죠. 그런 것보다 무조건 시험 성적 국가마다 달라요. 그게 제도라고 해요. 공식적인 제도잖아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게 제도론적 접근 방법이에요. 이해되시나요? 행정연구할 때 그래서 행정연구할 때 저쪽 국가는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 기준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 의원 내각제라고 했잖아요. 대통령이 없잖아요. 총리가 나오잖아요. 맞죠? 맞죠? 일본 대통령이 있나요? 없지? 맞죠? 그래서 다르죠. 정치 제도도 다르고 다 다르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 보면 되냐면 그 나라 헌법이나 법을 공부하면 다 들어있어. 예를 들어 제가 기억나는 게 어떤 거였냐면 제가 울산 광역시 근무할 때 우리 일본 자매 도시랑 같이 일본인분들하고 제가 그때도 언어도 너무 짧았고 사실은 그렇게 있었지만 준비가 안 된 게 어떤 거였냐면 울산이 광역시잖아요. 그 일본 사람 물어보는 거예요. 광역시가 뭐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제도가 다른 거야. 미국도 카운티가 이렇게 다르잖아요. 전혀 뭐 계층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얼떨 설명이 안 되더라고. 우리는 메트로폴리탄 시티라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좀 덜하다 보니까 비유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 제가 일본의 자치 제도를 그때 몰랐거든. 알았으면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설명했을 텐데 그쪽 나라 제대로 모르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도하고 시하고 미국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예를 들면 다르잖아요. 제도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게 제도론적 접근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는 제도론적 접근방법을 했잖아요. 그래서 혹은 전통적 제도주의라고 돼요. 그래서 법이나 제도적 접근방법인데 공식적 구조에 관심을 가죠. 다 나오잖아, 법에. 그 나라 법만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게. 그냥 말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공식적 구조들은 다 법에 돼 있어요, 주로. 그래서 과거의 전통적인 제도주의는 공식적인 구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나라 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연구가 전하측의 기술적인 수준에 머물려 있고 정태적인 비판이 있어요. 그냥 그 공식적으로 나온 것만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게 이런 거 선거제 이런 거였고 그러면 이 타이틀은 뭐죠? 지금 타이틀은 신제도주의죠. 신제도주의. 새로운 제도주의잖아요. 좀 뭔가 다르겠죠? 자, 신제도주의는 일단 이거 구조를 보셔야 돼요. 신제도주의는 여기에 대해 공통적으로 설명한,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어떤 기초선지로 나온 것도 있고요. 그 다음 세 보조가 나눠지거든요. 지금 제 책 순서는 역사적. 역사적. 신제도주. 사회학적 신제도주. 혹은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제가 가로를 거에 신이라고 단어를 붙였죠. 기초선지마다 그냥 역사적 제도주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역사적 신제도주이라고 하는 데 같은 거야. 같은 건데 이 학자들마다 기초 출제하시는 분마다 이거 달려있어. 조금씩. 같은 거. 같은 거. 전혀 다른 게 아니라. 대신에 신제도주의랑 제도주의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이 하나의 집단에서 출제를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혼선이 있을까봐 제가 다 적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종은 아시겠지만 책을 좀 보면 말씀드리면 그래서 의미가 나오고요. 의미란 특징은 신제도주의 여기 공통적으로 다 포함된 내용들이고요. 3-1 3-1 3-1 역사적 제도주의 여기 있죠. 그 다음에 3-2가 사회학적 제도주의죠. 그렇죠. 3-3은 제가 어떻게 해놨죠.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합리적 선택 이론에서 논의한 데 되어있죠. 맨 밑에 내용이 없고 근데 그 내용이 어딨냐면 바로 뒤에요. 뒤에 합리적 선택 이론 안에 보면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다 들어있어요.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테마을 빼놨어요. 이 구절을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행정학의 접근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가 크게 나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고 일단 지금 제가 다룰 내용들은 여기 공통적으로 포함된 내용들. 그래서 의미를 보니까 원자화된 개인이 아니라 제도라는 맥락 속에서 전개되는 개인의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뭐랑 다르죠? 행태주의는 달라. 행태주의는 바깥 제도가 어쨌든 간에 예를 들어 자치경찰제가 어쩌고 이런 얘기에 관심이 없죠. 행정인의 태도에 관심을 가졌죠. 그렇죠? 잘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제도를 연구의 중심기능을 사용하고요. 합리적 행동무왕에는 회의적이라는 점에서 구제도론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구제도론 혹은 그냥 제도주의랑 신제도주의랑 관심 영역은 제도예요. 제도. 제도는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딱 나오죠. 행태주의랑 차이가 나죠. 행태주의는 사람의 그 행동과 태도에 관심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행태주의가 시대별 정책적 차이나 당연히 설명 못한다는 점에서 주목했고요. 그리고 접근방법의 범위가 넓어. 넓고 경계는 느상경에 있어서 그 안에 개별적 특성과 다른 이론도 들여있죠. 이게 이 말이에요. 3종은 나눠죠. 3가지로. 4가지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놨죠. 밑에. 이론적 배경에 따라서 역사적 제도주의나 사회학적 제도주의 혹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로 이렇게 세계로 구분된다고 했어요. 굉장히 범위 넓어요. 자 그리고 제도를 동태적인 것으로 파악하면서 국가 간 차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고 있어요. 앞서 구제도론적 제도로 정태적인 비판이 있었죠. 근데 신제도주는 동태적으로 파악한 거고 그리고 비공식적 제도나 규범도 넓은 의미에서 제도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앞서 구제도주의 혹은 전통적 제도주의로 어땠어요. 공식적인 제도에 관심이 가졌죠. 법이나 제도에 관심이 가졌죠. 그래서 이게 범위가 넓다. 보시고요. 자 특징 보시면 같은 말 제가 또 적어놨죠. 같은 말 제도를 공기적 구제나 조직한정하지 않고 비공기적 규정이 포함된다 했죠. 왜 두 번 나왔을까요? 출제가 똑같은 선지로 두 번이 됐어요. 제가 이거 삭제를 하다가 조금 표현이 다르죠. 그래서 그대로 뒀고요. 그리고 제도는 독립변수일 수도 있고요. 종속변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도는 개별 행위자들의 행태를 지비하고 그를 제약하는 제약하는 규칙 집합이지만 제도가 개인들 간의 상호사한 결과에서 변할 수도 있다. 이게 뒤에 또 배우시겠지만 이 문제가 좀 애매한 게 이거예요. 얘는 역사적 제도주의나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사실 이거예요. 제도에 의해서 이 개별 행위자가 영향을 일방적으로 받는다 봤어요. 제약하는 거 이렇게 제약하는 거 제약하는 거 제약하는 거 그건 뭐냐면 앞에 나왔어요. 앞에 결정론조관죠. 제도에서 개별 행위자가 영향을 받는다. 아빠 그거랑 똑같죠. 생태론조차금법 근데 얘는 제도한테 영향을 받지만 개별 행위자가 개별 행위자도 제도 형상에 영향을 준다 보는 입장이에요. 이게 이 두 개의 이론은 결정론 입장이고 얘는 임의론조 입장이라고 하죠. 임의론조 다 섞어놨어요. 토탈로 같이 봤을 땐 그러면 이 문장이 맞겠죠. 상황에 따라 다르죠. 세부 이론에 따라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장이 나온 거고요. 제도론 문화의 산물이며 경로전성을 지닌 현상을 파악하기 때문에 문화론적 접근이라도 한다. 근데 보시면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도론적 신제도지의 설명으로 기출이 출제됐었는데 맞는 선지 내용들이었어요. 뒤에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약간은 조금 상충되는 것들이 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기출 문제마다 입장이 조금씩 달라서 그래요. 일단은 뭐 그 충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 고민하지 말고 아 이렇게 나왔구나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뭐 제도를 문화적 산물이며 경로전성을 지닌 현상을 파악하기 때문에 문화안 접근을 한다. 이거는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외생변수로 다뤄봤던 정체국은 행정환경을 내생변수로 해서 분석단에 포함시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돼 있어요. 아까 아까도 아니죠. 지난 시간이죠. 행태주의는 어땠어요? 제도는 관심이 없었어. 그냥 개별 행정인의 행동과 태도에만 관심을 가졌죠. 개별 행정인의 행동과 태도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환경이나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그건 어찌됐든지 모르겠고 나는 개별 행정인의 행동과 태도만 다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외생변수로 다 외생변수. 즉 바뀌지 않는 거. 그냥 바뀌지 않는 거야. 그냥 관심 없어.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제도들어온적 접근법에서는 내생변수를 해서 분석 대상이 다 들어오는 거야. 제도를. 행태로는 어땠어요? 제도 관심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차이에요. 그래서 조직과 종단형단적 연결된 제도 사이에 영향관계를 분석한다. 뭐 이렇게 이런 표현도 나온 적이 있어요.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고 본격적으로 이게 여지껏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제도주의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거 중에 얘 이제 배울 거예요. 역사적 제도주의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각국의 제도에 주목을 했어요. 주목을 했는데 이런 거 있었죠. 제가 노란색으로 적어놓은 건 지금 없죠. 여기 없죠. 이런 거예요. 동일한 정책 도입했는데 정책 결과가 다른 이유가 뭘까? 예를 들면 이런 게 볼게요. 보건정책 도입을. 이렇게 코로나 방역정책 이렇게 거리두기 하고요. 코로나로 이제 각국마다 거리두기 정책을 예를 들어 시행을 생각해 볼게요. 다 하고 있죠. 일본 분은. 근데 국가마다 이게 잘 되는 데가 있고 잘 안 되는 데도 있어. 왜 그럴까에 대한 문제예요. 왜 그럴까? 여기 역사적 제도주의 입장에서는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려본 거예요. 예를 들어 행정부에서 다 권한을 가지고 있어. 제도적으로. 그러면 이거 진행하기 쉽죠. 그죠? 딱 그냥 하자. 거리두기 하자. 우리나라는 잘 되는 편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거리두기 정책 펼칠 때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 못하고 무조건 의회랑 협의하게 돼 있다. 그런 국가였으면 어떻겠어요? 잘 안 되는 거야.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각 국마다 제도가 다른 거예요. 이런 정책에 대해서 영향을 어떤 식으로 결정하는지 따라 제도가 다르죠. 그래서 특정 국가에서는 행정부가 이러한 방역 정책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다 결정할 수 있는 있는 것으로 제도적으로 돼 있다. 그러면 정책이 쉽게 진행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어떤 국가에서는 행정부하고 의회가 반드시 협의하는 영역이다. 그러면 이런 정책이 어떠죠? 아무래도 진행하기 좀 어렵겠죠. 신속하게는. 신중성은 기여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각국의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한에 따라 정책 결과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행정부랑 입법부가 권한을 같이 협의하게 돼 있으면 사실 일반적으로 정책 집행이 좀 어려울 수 결정하고 집행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도가 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관성을 예를 또 제가 밑에 드러났어요.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이죠. 변호사 되려면 지금은 사법시험이 역사의 뒤안길로 넘어가고 로스쿨 들어간 다음에 변호사 시험을 봐야지만이 변호사가 될 수 있어요. 판사가 되든 검사가 되든 간에 그런데 그 전에 어땠어요. 사법시험 한 번에 다 되는 거였죠. 그런데 그게 쉽게 못 바뀌었어요. 정말 바뀌기 어렵죠. 바뀌기 어렵죠. 왜 어려웠죠? 그 관성이 있는 거야. 계속 그게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오던데야. 그걸 바꾸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논란이 많았죠. 겨우 결국 바뀌는 했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까요? 우리나라 공무원 시험 제도는 어떻게 되어있죠? 공채잖아요. 그걸 갖다가 갑자기 그런 식이 아니라 학점 보고 각종 여권 민간기업처럼 바꾼다고 생각해 볼게요. 쉽게 될까요? 쉽게? 그 안에 제도 관성이 있어요. 우리나라 문화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는 부정부패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여론도 있고요. 마땅히 공무원은 시험 봐서 들어가야 된다는 그게 강하잖아요. 문화도 그렇고 예전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달라고 왜 우리나라 공무원이 인기 있을까? 과거 제도부터 과거 와서 과거 시험 합격하면 공무원 되는 거였잖아요. 그때부터 관성이 제도적으로 관성이 있다 라고 본 거예요. 이게 역사적 제도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맥락이나 장기적 역사적 과정에 안전선이 경로전선을 중지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경로전선이 어떤 거냐면 제도가 과거부터 형성되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과거 제도가 있었던 안냐 말씀드렸는데 예전부터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온 거잖아요. 안 바뀌는 거야. 계속 관성이 있어가지고 관성이란 표현이에요. 관성. 관성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물리학이 나와.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계속 그냥 관련 성질이 말하는 거죠. 제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잘 안 바뀌고 계속 가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바뀐다고 봤지만 역사적인 우연성은 인정을 했어요. 역사적인 우연성. 그래서 주로 안 바뀌긴 해. 잘 안 바뀌긴 해. 그런데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 제도도 바뀔 수가 있다고 봤어요. 바뀔 수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변호사 사법시험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죠?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바뀌면서 엄청난 반발을 이겨내고 어쨌든 바뀌었잖아요. 논란이 컸지만 그리고 지금 국가직 공부하신 분들 이거죠. 지금 근무하면 어디 가죠? 세종시 가요. 세종시 물론 이제 특행기관에 근무하실 수도 있겠지만 본부가 다 세종시 있잖아요. 세종시로 행정수소 이전할 때도 쉽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결국 바꾸긴 했죠. 바꾸긴 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수도하면 서울이고 행정수도도 원래는 서울이었잖아요. 그런데 결국 바뀌긴 한다. 우연적으로 우연하게. 그리고 여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개인의 선호는 내생적인 것으로 정치체계가 개인의 선호 형성과 제약한다고 했어요. 결정적 입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의 기자는 어때요? 규칙을 준수하는 만족화주의자예요. 바꿀 생각 안 해. 바꿀 생각 안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결정적 입장이다 보니까 준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도의 종단명적 측면을 중시했는데 이거죠. 가려놓고 그래서 국가마다 형성된 제도 다 다르잖아. 역사적 형성 제도와 다 다르기 때문에 종단명이 이거죠. 이거 이렇게 횡단면이고 종단명이 이거죠. 옆으로 보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보는 게 종단면이에요. 종단면, 횡단면 그래서 국가 간의 차이를 강조했어요. 국가마다 역사적으로 형성된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정책을 도입하더라도 효과 다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잘 안 바뀌죠. 예를 들어서 의원내각자든 국가가 갑자기 대통령제일화가 잘 안 하잖아요. 계속 그렇게 우리나라 의원내각자로 할 수도 있어. 하려면 헌법 바꾸면 되지. 그런데 그냥 우리나라 당일 대통령이 있어야 되고 의회가 있는 거고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마다의 특수성이 강조되고 있고 당연하지. 당연하게도 방범운으로 전체주의 입장이에요. 개인주의 입장은 아니죠. 방범운으로 개인주의 누구였죠? 행태주의. 방범운으로 개체주의 혹은 개인주의는 행정이 하나하나에 관심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태주의는 방범운으로 개체주의 개인주의되어 있어요. 개는 그게 아니죠. 개인이 관심 가진 게 아니라 역사적 형성된 제도의 관심이 가졌죠. 전체주의라고요. 전체로 입장이고 중보미 수준의 분석을 했고 그래서 중보미적인 변수인 제도 변수가 개별 행위적 행동과 정치의 결과를 어떻게 연계시키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개인이 관심이 없어. 개인보다는 제도가 제도가 영향이 없죠. 일방적으로 그래서 결정론의 입장이죠. 결정론의 입장이죠. 임의론이 아니라 관심의 영역은 어디죠?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여기가 자 그러면 잠시였다가 제가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 계속 좀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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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